예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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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다니깐 진짜로? 마리아 내 맘게 이래니깐 안중근 가리아 어딨어 안중근 내가 상대해주겠어 안중근 어딨어 안중근 어딨어 아 쏘리 보고있는데? 나보고있어 오 낭만치 죽었어 아 너무 웃겨 흠 빨래대니까 진짜 내가 그래서 라보치킨 타다가 템포에 그거 타고 나서 말이 안된다 어떻게 이럴수 있느냐 왜 안된다 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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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그때 쓴 것도 괜찮단 말이야 나 지금 피 받았다 망인데 나 두 번 더 때렸는데 날수 왔어 왔어 물었어 x3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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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소리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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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소리야 아 그렇게 템페는 진짜 방어 안뜨면 진짜 약하네 제일 좋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4000까지 나오면 조금 문제 있지. 지금도 솔직히 못 부르는데. 4000 끄집어내려면 내가 3700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게. 적어도 파츠를 달면 될거야. 3800... 아 800이 아니라... 겨울까지... 시원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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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.